기원님 어디서 찾은거에요? 아 축사해서 피피하고 있었어 본인이 해결했어 에라 뜨는거 대단해 천둥소리 아니지? 국군의 날 행사하는구만 국군의 날 행사하는 중 방털린 대회 제가 가겠습니다 간격 좀 앞에서 멈췄하면 뒤사람이 따신다 앞에서 멈췄하면 뒤사람이 따신다 Huang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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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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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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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아니 근데 다 공포에 풀어서 업힘이 빨라요 나이가 느려 여기 업힘 후후FK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ni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침발벗겼어 침발벗겼어 발 엄청 아프겠는데 척척척척척 라면 척척하니 좋다 침발벗겼어 침발벗 institute 에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 가자 가자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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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오면 좀 이국적이야 스킬링은 신발이 왜 벗겨진거에요? 나무뿌리에 탁 걸리면서 신발이 확 벗겨졌어 발이 많이 아플텐데 진짜요? 가돌을 했는데 다리를 날려 나무뿌리에 탁 부딪혔어 신발이 벗겨졌어 신발쇼 뒤에 날려왔어 신발만 날려왔어 유리엘 때 날리는 난리가 아니야? 계속 기물이 돋고 내가 링크보로도 산거지 형 파이팅 해봐? 신발 날려보길래 신발 팔 아파? 신발 야 난 신발 날려오는 건 또 처음 봤다 별걸 다 해?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트랩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먼저 가! 내 뒤에 팀 같이 갈게 오른쪽 오른쪽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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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명소리 막 들리고 그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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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처음에 캡점프 되어있어 눈에 관여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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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